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신 여러분은 특별한 혜택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빠르게 영상을 공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영상 올리면 바로 바로 오픈을 해드렸지만 이제 멤버십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로 3일 정도 두었다가 멤버십 분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구독자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동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집할 때 실수했던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또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들을 담은 영상들을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이브 풀영상을 제공해드립니다. 라이브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괜찮은 답변들도 많이 생겨나고 하는데 일일이 메모한다든지 따로 다시 돌려본다든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 풀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멤버십 분들이 한해서 라이브 풀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하겠습니다. 또한 라이브 하실 때 아이디 앞에 배지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은 일반 구독자분들과는 완전히 차별점을 둬서 대우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선적으로 답변해드리고 아이디도 불러드리고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등급인 VIP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1대1로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시다든지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멤버십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